북한군 1950년 6월 25일 38도선 전역에서 기섭적인 전면 공격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 이렇게 집중적으로 38도선 우리 측 지역으로 포사격을 했습니다. 우리 진지에 이렇게 포탄이 많이 떨어졌죠. 이어서 북한에서 전차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보병들이 전차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해오죠. 이와 같이 이렇게 6.25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5시입니다. 선전포고 없었고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다. 당시 국군은 38도선에 4개 사단, 1개 연대가 경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국군은 미국의 군사원조정책에 의해서 방어만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치안유지 정도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개인하기 중심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군을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무기 상황에 있었죠. 당시 지키고 있던 부대를 보면 옹진반도 17년대, 그리고 개성과 임진강, 문산지역의 1사단, 그리고 동두천, 포천, 의정부 이쪽의 7사단, 그리고 춘천지역의 6사단, 그리고 동해 강릉의 8사단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가 외출 나가 있는 장병들이 있었고, 또 1사단장 백선엽 대령도 한강 남쪽의 시흥보병학교에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전부 기대명령이 내렸고 백선엽 사단장도 서둘러 사단에 복귀를 했습니다. 전쟁 첫날입니다. 6월 25일 첫날에 상당히 전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전선에서 서빙고에 있는 육군본부로 전황보고를 했죠. 전차가 넘어온다, 대부대가 공격해온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서령군이 만든 부대고, 서령군과 똑같은 형식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진격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모든 포를 동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포사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전차를 앞세워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육군참무총장은 최병덕이었습니다. 최병덕 참무총장은 전방에 있는 38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사단들에게 현 진지를 사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부대를 보내겠다 그런 뜻이겠죠. 당시 우리나라는 38도선이라는 위도에 따라서 근선이라서 굉장히 방어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옹진반도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바다입니다.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성은 송악산 같은 높은 지역이 북쪽에 있어가지고 개성을 지켜내기 어려웠죠. 여기 보면 우리 국군이 전방으로, 전선으로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기관총까지 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 방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아주 몸집이 비대한 사람이 최병덕 참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미군사공단이죠.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방어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 쪽이 상당히 위험신호가 잇따랐습니다. 당시에 유재형 사단장이 지키고 있는 것이 7사단인데 그 지역이 동두천 포천입니다. 동두천 포천이 적에게 넘어가면 의정부가 위험해지죠. 의정부가 위험해지면 바로 서울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이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군은 여기에 주력을 투입해 가지고 공격을 가장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밀리죠. 그래서 유재형의 7사단이 주둔했던 동두천 지역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옹진반도에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철수했고 26일 날 저기 북한군이 점령을 합니다. 1사단 지역이 맡은 지역은 임진개성에서 바로 철수했고 임진강 교량을 폭파하기로 했었는데 공병이 폭파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임진강 철교 다리를 통해서 남하를 하죠. 그래서 백선엽 1사단은 문산, 파주 봉일천, 봉일천 이런 데서 진지를 파가지고 적 전차를 저지하는데 나름대로 지뢰라든지 여러 가지 포탄을 이용해서 적 공격을 상당히 그르다 3, 4일간 막아냈습니다. 김종호가 지키는 춘천 6사단, 여기서도 지형지세가 아주 유리했습니다. 북한강, 소양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을 장애물로 삼아가지고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선과의 8사단도 북한군이 두 갈래로 이렇게 후방으로도 오고 전방으로도 압박을 했지만 준수하게 방어하면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최천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각 사단의 구체적 방어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의합니다. 백인엽의 서예 17년대 적이 전차를 앞세우고 보병이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우리는 포를 사가지고 포탄이 떨어지면 일단 공격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 육본에서 보낸 배 2척을 2척으로 인천으로 철수했죠. 26일 날 옹진반도는 적에게 넘어갔습니다. 백선엽의 1사단은 임진강 교량을 폭파하지 못했지만 문산이나 봉일천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저항을 잘해가지고 적이 이쪽으로 김포쪽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유재형이 지키는 7사단 동두천 지역이 가장 문제였죠. 여기가 크게 뚫렸습니다. 구멍이 크게 났습니다. 북한에서 전차부대를 여기에 집중 투입을 했고 또 북한에서 나름의 정해사단을 여기에 투입했기 때문에 이쪽이 밀리는 것은 수적으로도 불리했고 무기면에서도 불리했고 그렇게 해서 많이 물러나게 돼가지고 의정부가 위태로워집니다. 김종호의 육사단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양강과 북한강을 장애물로 삼아가지고 아예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승가의 강릉, 강릉의 사령부를 두고 역시 동해안 쪽에서 나름대로 저항을 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군이 재벽 투입을 하고 해군도 있었습니다. 북한 공군은 소련제의 아크 전투기를 가지고 우리 서울을 공격했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김포 비행장, 수원 비행장을 공습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 용산역 이런 데도 폭탄을 때뜨리고 기총소사를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단 공중에서 북한군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위협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공군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기라든지 그다음에 정찰기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습당할 그런 무기가 없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다. 북한 해군은 이렇다 할 활약이 없는데 동해안 쪽에서 북한군이 침투하는 배 한 척을 격침하는 우리 정과를 이룩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해군의 가장 큰 배가 백두산함입니다. 이 백두산함이 동해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북한에서 부산 쪽으로 어두운 밤에 불을 켜지 않고 내려오는 북한 선박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북쪽 정체를 모르는 배에 대해서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그걸 격침을 했습니다. 당시에 격침한 배에서 정언한 바에 따르면 가까이 가보니까 검은 배에 무장한 북한군인들이 가득 타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부산 쪽으로 후방 교란을 위해서 투입하던 어떤 그런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호위함이라든지 무기도 대포나 이런 게 장착된 것이 별로 없이 오로지 행운에 맡기고 내려오다가 전부 다 배에 탄 북한 병사들 다 수장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6.25전쟁의 첫날 6월 25일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군사지휘부에 지어진 책임은 과제는 의정부였습니다. 의정부를 지켜내야 서울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의정부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숙제인데 이미 의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동두천 포천이 거의 북한군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의정부를 구출할 것인가 그리고 의정부를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였는데 아마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육본에서는 대전에 있는 에비사단을 적각 투입해 가지고 이 구멍을 막고 오히려 한수도 나아가서 반격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려고 하게 됩니다. 북한은 이 전쟁을 벌이면서 위장선전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남쪽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서울을 점령하고 난 뒤에 서울시민들에게도 이와 같은 세뇌를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자조성이 없는 정부인 것처럼 미국의 미국 제국주의 국가의 사조에 따라서 북한을 공격했고 그러나 아주 북한군이 당당하게 반격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선전을 했습니다. 여기 PPT에 보면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당시에 적채할 세월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승만 괴뢰집단이 미제의 사주를 받아서 무모하게도 유교 불법 침공을 했다는 거죠. 북침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북한 인민군이 물리치고 도망하는 적을 추격해서 계속 서울까지 공격해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은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박물관 또 전부 다 북침을 해서 자기네들은 반격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놓고 있는데 다 모순된 것들을 전시하고 거짓 주장을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하고 그러고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도 아주 지배하고 철저하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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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